조금 덜 벌더라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그거만 고생 많았으니까 건강 먼저 되찾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천천히 찾으면 되죠. 희옷을 한편하면 꿀잠 잘 수 있다며니야. 잠깐만 닉네임을 보라고. 희옷을. 근데 지금 드림질 거야 그냥 닉네임으로? 희옷을 한편하면 꿀잠 잘 수 있다며니야. 왜? 지금 닉네임으로 그냥 지금 드림친 거야? 예병할 음식은 그냥 뭐? 죽어 그냥. 본인 닉네임에 있는 사람 말고 당신이 죽어야 돼 오늘 밤에. 내가 2시쯤에 잠들 예정인데 2시 되기 전에 꼭 죽어 있길 바래. 사람들은 괜히 내일 우리 잠이 들으냐 마흐냐. 그런 문제에 공착해 있는데 그냥 교지같은 걸 하고 있어 그냥. 보고 있어. 광고병이야 광고병. 어. 자. 치우고 커피 한잔 갖고 올게요. 광고병이에요 광고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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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W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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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t